오늘 운동은 걷기입니다 아 빨리 그냥 날씨도 추운데 빨리빨리 걸어서 이따가 맛있는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먹을지는 끝나고 나서 골라볼게요 고고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여기 티아나에 바람막이 하나 입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따끈따끈한 국물이 있는 그런 걸 빨리 먹고 싶습니다 뭘 뭐 먹지 어? 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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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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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